질렀다! 응쿠라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소리도 못 질렀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필 유하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애플이 리필이 되었습니다 이번 거 참 목록이 혜자더라고요 이번 목록에 뭐가 있냐 하면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닐라의 소울 와 이건 뭐 한 100만원 하나요? 그리고 유니쿠 유도 안 나왔고 페어리 하트 이것도 몇 10억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10억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조 꾼잎 스킨인데 대신 안드로이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고 님들 피부에는 못해요 양보하세요 안드로이드한테 그리고 지금 15성 100% 광화권이 이거 있는데 어 이거 160째도 붙는데요 와 이어 센서 클립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명 데미스 나왔고 스텔라 데미지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살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제가 낄 겁니다 카데나에 껴줄 거예요 그리고 낭만 캠프파이어 이거 쓰레기고요 와 이거 정말 괜찮네요 라이딩 예쁘네요 아무튼 위대한 소울 지금 위 진일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펄센트는 왜 안 나와있나요? 원래 나오는 거 몇 퍼센트인지 나오지 않아요? 몇 퍼센트?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메포를 14만원 충전을 해놨어요 충전이 아니라 메소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정도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갑시다 아 근데 장비창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? 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창을 다 비워놓도 아 그러니까 소비창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퓨 모멘츠 레이터 저는 CD에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배경음악이 비슷한데요? 다시 돌아볼까요?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 지닐라가 떴는데 카드나한테 지닐라를 준다고? 죄송합니다 그냥 까볼게요 닥치고 와 진짜 어떡해요 너무 떨려 님들아 뭐야 바로 시작되는거야? 가자 야 팻공 와 라따는 말이야 팻공이 진짜 졸라 비쌌거든 지금은 그냥 바닥에 던지는거죠 야 나 미대한 지닐라 나오는줄 나왔겠냐? 황망 50퍼 미라클 아 뭐야 완전 쓰레기잖아 너무 잘 나오는데 금호음 30퍼요 소울분해기 황망 방공 레시피 20칸 악마 아 90일 아 개호바 개호바 이거 연고쓰는 비싼건데 비싸지 않을까? 아 지닐라 떴어요 어떡해요 응 고라야 레드시프 총명한 블러디킨 아 까 까 까 진짜 이거 먹지도 않아 자 이제 다시 까볼게요 와 개이득 와 와 진짜 님들아 벌써 벌써 본전치기 한거 아니에요? 이거 얼마짜리죠? 내가 오늘 느낌 왔다 했지 mesmo 얼마야 삼실? 야 나 지금 삼십옥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와 개이득 개이득 저희 서버 하트 메모리 좋나 없거든요 개이득이네요 뭐 다 갈자 그냥 하면 뭐 줄까 지니라 헬륨에 소울 조각 줬어요 나름 괜찮죠 와 나이스 아 근데 푸펜마가 아니네 아 뭐야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미라클 왔고 식물 빛나는 블러디 총명 블러디 화려 블러디 지랄 야 블러디 이것도 까볼게 이것도 그냥 해버릴게요 바 발로 김선 은빛 식물 샤이닉 바이렛 악마 술 분해기 아 까비 무름무릇 무름무릇 그래봤자 쓰레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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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고 지리기요 레디 고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아이고 경사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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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클 미라클 장공 황망 화블킹 미라클 낭남캠퍼 순백줌 금원 30 소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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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깜짝 놀랬네 야 그래도 비싼거 아니냐 야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 얘들아 나 너무 깜짝 놀랬가지고 소리도 못질렀어 야 근데 이것도 비싸지 않냐 근데 이것도 몇억 할거 같애 근데 5.5라고 당장 팔아야겠다 와 나이스 아이씨 아꿍 허허 와 깜짝이야 무르무르 아 어떡해 지니랑 뚫고 같애 어떡해 여러분 자랑하는거 진짜 못했던 3억 아닙니까 뭐 3억 150제 스타버스 15성 3억 아닙니까 와 인정 오케이 좋아좋아 불마 카리아잉 허허 소울보행이야 어쩌고저쩌고 좋아좋아 허허 영까불 아 깝이다 91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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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번에 푸하공 없어요 님들아? 있는데 안뜨는건가? 28개 방공 금온 방공 무르무르 위불킨 말고 위진울라 6개 담았어 불킨 3개 담았어 더 해볼까 얘들아? 3개 블러디킷 순백줌 크허 해봐 더? 더해? 더할까? 내가 지금 딱 30억 질렀거든요 님들아 한번 더 해보자 이거 가능성 있어 이거 20억만 더 해보자 이거 키능성을 보자 한번 20억만 더 해보는걸로 우리 서버 20억을 더 해보는걸로 아 제발 팔아줘 제발 얼마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래? 페어리 하트 얼마인지 검색해볼게요 페어리 하트 와 수고하세요 여러분 30억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끝났습니다 홍조꽃잎 와우 7억 투명 데미지 3억 지닐라 여러분? 이것은 아닌거 같은데요? 여러분? 이 시세가 맞는 시세일까요? 과연? 아니죠? 팔린것도 없는데요? 거품이죠? 그렇죠?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던 뽑았구요 지닐라가 나와줘야되는데 어떡하지? 안팔리는데? 믹스넬라 믹스넬라 일단 한번 돌려볼까? 안팔리는데? 하나만 돌려보자 안팔리니까 하나만 돌려볼게요 해볼게요 저 지금 파란색인데 지금 입고있는 코디에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 얘는 얘보다 마음에 안드네요 자수정 색깔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뭐야? 아 얘보다는 얘가 낫다 아닌가? 아 뭐야 똑같애 하나 더 하자 이제 막판 막판 진짜 레알 찐막 빨리 오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 내가 원하던거 빨리 나왔습니다 와 개나이스 쓰리 컷 해버렸습니다 이쁘죠? 빨리 빠르지 왜 안돼 미치겠네 아니아니 아니 아니 매소를 사주세요 뭘 팔아주세요 갑시다 150개 굿 무르무르 방공 지금 무르무르 소울 조각 두께 떴네요 얘 비싸지 않냐? 얘들아 이거 비싸지 않아? 리튬아트 떴어 얘 얼마야? 얘도 좀 비싸지 않을까요? 아닌가? 2 어제 450개에 이어서 300개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!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와서 화려한 무르무르 콧 소울 분해기 펫 콩 스크롤 7개 6개 5개 나 말리지마 지금 3만 3천원 있지 이거 딱 한번 진짜 멋있게 진짜 딱 끝 OK? 진짜 딱 끝이야 딱 끝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손절 가자 응라구 2 3쇼 다시 고 됐다 됐어 됐어 얘들아 이거 뽑았어 나이샤 이거 바로 카드나 주러 가야겠어 기분이 너무 좋구만 하하 내꺼야 위대한 칼이야 지밀락 응꾸라야 딱 100개만 더 해요 그럼 사주세요 됐 사주세요 히히히히히 미안해 얘들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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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